안녕하세요. 레디쉬의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지금 영미권에서 모바일 웹소설 플랫폼 레디쉬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강연의 타이틀은 피버타고 돈의 허덕이다 실리콘밸리에서 펀딩 받기 펀딩 받았다기보다는 뭔가 지금 산소호흡기를 메고 있는 그런 상태에 더 가까운데 아무튼 우선 간단히 레디쉬 소개를 할게요. 레디쉬는 지금 영미권에서 모바일 연주소설의 넷플릭스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비전을 가진 플랫폼이고 한국에서 잘 아시는 카카오페이지나 레진코믹스처럼 미리 보기 방식의 소액결제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해서 모바일에서 연주소설을 보여주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현재 탑작가가 월 매출 한 만삼조 달러 정도를 벌고 있어요. 독일인 친구고 지금 700명 정도의 작가가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미 유행을 하고 있는 그런 프리미엄 모바일 결제 방식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선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지 좀 컨텍스트를 드리고 싶은데요. 영미권에서 2년 동안 전자책 리더의 사용률 미국의 킨들 한국에 보시면 리디북스의 페이퍼 같은 기기의 이용률이 50%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2015년에 대비해서 전자책 매출이 거의 20% 정도 감소했고요. 이런 트렌드가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되게 가속화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독자들이 스마트폰에서 독서를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비율들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 이러면서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킨들이나 그런 전자책 기계가 없이 바로 스마트폰에 가다 보니까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콘텐츠들이 훨씬 더 유행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지금 트렌드가 이제야 발생하고 있어서 펭귄 랜덤마스, 사퍼컬린스 같은 대형 출판사가 이북을 공급하고 아마존 이북을 파는 생태계에서 스마트폰의 생태곤으로 넘어오고 있고 이미 한국과 중국과 일본 스마트폰 독서시장이 먼저 열린 그 시장에서 증명된 모델을 미국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팀이고요. 현재 최근에 펀드레이싱을 클로징 했는데 실리콘밸리와 엔터테인먼트 출판 산업에 있는 분들과 엔젤들을 고루고루 받아서 예를 들어 웹툰비나 링틴 같은 곳에 시리즈 A 뷰를 리드한 그레이 락부터 UTA 같은 유명 연예 에이전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틴더 같은 곳에 제품 총책이나 전략 총책 같은 분들이 엔젤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많은 투자자들을 보면서 의아할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곳에서는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엔젤 라운드들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전략적으로 도움되는 분들한테 많은 돈을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버 같은 경우는 1.25밀리언을 클로징했는데 약 30명한테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분들을 유출해서 출판 사업,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리콘밸리에서 고루고루 투자를 받았고요. 사실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고 처음에는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실리콘밸리 갔을 때는 맨땅에 헤딩을 하고 거의 돈을 다 잃었어요. 어떻게 가게 됐냐면 처음에 졸업을 하기 전에 에어비앤비와 에어비앤비 창업자와 판도 데일리 에디터가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에어비앤비 창업자가 전혀 돈도 없고 인맥도 없이 실리콘밸리에 가서 2년 정도 맨땅에 헤딩을 해서 시드 펀딩을 받는 걸 보고 회사를 스케일링하는 그런 인터뷰를 3시간 동안 하는 인터뷰예요. 되게 깊은 인터뷰인데 이거 보면서 굳이 아무 네트워크도 없고 아무 준비도 안 해도 그냥 실리콘밸리에 가면 모든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약간 환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바로 원래 졸업하기 전에 서울에서 이코노미스트 기자를 하다가 그걸 때려치고 맥주집을 경영하고 계시는 학교 선배랑 학교 선배한테 우리 실리콘밸리 가보지 않을래? 졸업하고 바로 가보자. 그래서 바로 갔죠. 그런데 현실은 사실 그 전에는 이렇게 진짜 평안한 옥스포드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돈이 경제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샌프란시스코의 지역을 찾다 보니까 텐덜로인이라는 곳을 찾았어요. 텐덜로인이라는 곳은 미국에서 가장 빈민가 중에 하나고 약물 사용률, 총살률 이런 것들이 되게 높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8명의 지금 친구들이 같이 8명의 그런 직원들이 에어빙기 창업자로 만나게 된다고 되게 좋은 하이라이트였지만 매일매일 되게 진짜 드럽고 같이 우리 같은 곳에서 살았고 8명에서 방 2개를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곳이냐면 거의 매달 총살이나 스태빙 그렇게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앞에 딱 집에 나오면 약물 중독자들, 노숙자들이 깔려있고 예를 들어 저희 공동창업자가 오피스를 40분 동안 걸어갔는데 약쟁이가 40분 동안 따라와요. 아니면 저희 팀원들이 딱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어? 왜 누가 쌌냐? 저번에 나 쏜 사람이 또 쌌다. 그러니까 너무 되게 위축되는 거예요. 이런 곳에 3개월 동안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3개월 동안 8명에서 방 2개에서 쌓으면 많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많이 싸우고 맨날 약쟁이와 노숙자들 많이 만나고 되게 위축되고 그러다가 결국 5만 달러 정도를 개인 돈을 잃고 두 명에서 비자도 어렵고 네트워크도 안 좋고 그래서 3개월 만에 철수하고 우리가 그나마 좀 비빌 때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는 런던에서 하자라고 해서 바로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도전에서 얻은 교훈은 맨땅에 헤딩하다가 뇌진탄 걸린다. 진짜 맨땅에 헤딩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 죽는 거 보면서 그리고 테크니컬 코파운더가 없이 저와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다 테크니컬한 CTO 출신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라 그냥 문과 출신이었거든요. 그런데 테크니컬 코파운더 없이는 BC가 명함도 안 받아줘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샌프라시스코는 빈민가에 살아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 분들은 샌프라시스코 가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적어도 덱과 MVP 정도는 준비하고 실리콘밸리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런던에서 이제 사업을 다시 전개를 했죠. 다니엘과 같이 옮겨서. 그런데 런던에서 2015년 초반에 크라우드 펀딩을 기반으로 한 저널리즘 플랫폼인 바이라인을 창업했어요. 한국에서 보시는 다음 뉴스 펀딩이나 퍼블리랑 되게 비슷한 모델이고요. 이 왜 런던이냐. 우선 저널리즘의 글로벌 수도예요. 그래서 BBC 디가디언 디파낸셔타임 디커너미스트 같은 회사들이 다 런던에 위치해 있고 사실 상업자로서 항상 unfair advantage 내가 다른 상업자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advantage가 무엇이냐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데 저나 다니엘의 advantage가 훨씬 런던에서 났어요. 특히 다니엘은 이코노미스트라는 영국 최고의 신문에서 일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옥스포드 대학에 나왔는데 옥스포드에서 토론사회 같은 걸 이끌었는데 거기 토론사회의 전직 회장들이 파키스탄 총리, 영국 총리 등 많은 영국의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영연방 지도자들을 배출해서 제가 거기서 세일즈를 하거나 필진들을 가져올 때 훨씬 더 편했어요. 그리고 이미 매일 옥스포드에서 옥스포드에서 거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정치인, 지식인들을 매일 거의 호스트에서 토론을 열고 강연회를 열었기 때문에 이미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뭔가 unfair advantage가 있다고 생각해서 굳이 내가 실리콘밸리에서 빈민가에서 죽음을 마다하고 거기 굳이 있어야 되냐 런던에서 뭔가 해보자 해서 했었고 나름 시작을 했을 때 나름 저희도 스타트업에서 주목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영국의 대 보수 언론인 데일리메일과 텔레그래프와 되게 각을 세우고 위키리크 사업자인 줄리에 나산지 노음첨스키 장하중 교수 같은 분들이 필진이나 인터뷰를 참여해서 사업을 전개를 했죠. 근데 사실 결과는 제가 실패는 아니었지만 제가 원하는 비전에 부합하지 못했어요. 저는 되게 여러가지 저널리즘을 펀딩을 할 수 있는 스케일러블한 플랫폼을 원했는데 현실은 진짜 아주 센세이셔널한 탐사보도 프로젝트만 펀딩이 됐고 아무 비시도 돈을 주기 원하지 않았고 비시돈을 안 받으면 캐시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25% 커미션으로는 캐시를 만들어요. 너무 힘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영국의 오마이뉴스 뉴스타파처럼 기자 중심의 테크니컬 탈런트 다 빼고 코스트를 줄여서 언론사가 맞는 게 맞겠구나라고 해서 영국에 있는 유명 저널리스트와 함께 이 서비스를 양도하고 지금도 되게 좋은 진보적인 언론으로서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고 나서 실리콘밸리에 재도전을 하기로 했고 피봇을 하기로 했어요. 웨디시로 그런데 그렇게 실리콘밸리에 트라우마가 많으면서 왜 다시 피곧을 하게 됐냐 그리고 피곧을 해서 실리콘밸리에 가게 됐냐 라고 물으시면 제가 11월 달에 10월 달에 피곧을 했는데 11월 달에 학교 선배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기업 전략 M&A 총책인 찰리 성어스라는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저한테 대개 엄청난 직원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생각나는 몇 가지 어록을 정리하면 런던은 테크의 개발도상국이고 실리콘밸리는 테크의 글로벌 수도야. 차라리 네가 스타트업을 할 거면 서울에 가서 해. 서울은 네이버처럼 네이버나 넥슨 이런 대개 큰 기업들이 있는데 런던은 홈그라운드 테크 컴페니가 전혀 없기 때문에 탈런트가 무지해. 그리고 내 포트플리오 회사들 중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시드라운드라면 2주 정도면 클로징이 되는데 LA와 뉴욕에서는 두 달 런던에서 하면 6개월이 걸려. 아무도 투자를 뱅커들이랑 컨설턴트밖에 투자자가 없고 테크 사업을 이해하는 투자가 너무 별로 없어. 예를 들어 또 한 가지 얘기를 들면서 예를 들어 마이클 모리스 같은 옥스프드 졸업생이 런던에서 기자를 하다가 BC를 했으면 절대 이런 자리 못 오르는데 테크의 수도인 거기 실리콘밸리에서 기자를 했으니까 세컴이 캐피터 같은 데서 이끌고 있지. 그리고 뭐 저한테 런던에서 300억에 엑시트하면 대박이고 실리콘밸리 300억에서 엑시트하면 실패야. 이런 식으로 되게 말들을 퍼부어댔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마지막에 돈을 30% 남기고 피보트해서 성공한 스타트업을 하나도 못 봤다. 기존 투자자들한테 사과하고 회사를 다 달아. 라고 저한테 마지막으로 말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 말만 안 지키고 그냥 실리콘밸리 가자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런던에서 1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너무 사실 런던 사람들이 시니컬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약간 자신감이 위축되어 있었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창업자들이 계속 부러웠어요. 사업을 하면서도. 그래서 그리고 아무래도 기존 투자자들한테 미안하니까 초기에 투자하신 분인데 회사를 닫고 새로운 캡테이플로 시작한다는 건 약간 의리에 어긋나는 일인 것 같아서 회사를 그냥 피곧타기로 했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런던에 실리콘밸리 가기 전에 돈이 좀 필요하니까 찰리한테 내가 너 말에 따라서 실리콘밸리 갔는데 돈 좀 달라. 라고 하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테크팀은 서울에 있었고요. 근데 그래도 좀 달랐던 거는 1년 동안 굴르면서 어느 정도 매치도 쌓았고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노하우도 억혔고 그나마 4,5개월 정도 버틸 돈이 있어서 텐덜러인에 사라지지 않아도 됐어요. 그래서 뭔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스테이지는 아니었고 또 그때와 다르게 유능한 테크니컬 코파운더랑 경력 있는 테크 팀들이 있었죠. 그리고 실리콘밸리에는 없었지만 런던에 있으면서 꾸준히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국인이나 영국인이나 옥스포드 출신 창업자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조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예 네트워크가 없는 아예 개발팀도 없는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스테이지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월 달에 서비스를 런칭했는데 첫 달에 만불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 런칭 후 데이터를 봤을 때 영미권에서도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모바일 연재소설에서 기다리면 무료 방식의 소액결제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봤어요. 데이터를 보고 그래서 런칭을 하자마자 바로 펀드레이징을 시작했죠. 근데 펀드레이징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 그렇게 런칭을 하고 2, 3개월 정도 돈을 쫓아다니면서 나름 제가 갖게 된 노하우가 있는데 그 노하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Be a machine gun Not a sniper 이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창업자들이 초기에 두세 명 정도의 투자자한테 소개받으면 그 사람한테만 매달려. 사실 실리콘밸리에는 엔젤들이 몇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두세 명한테 매달릴 필요는 없고요. 초기에는 그냥 많이 뿌리는 게 중요해요. 많이 여러 사람한테 들이대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많이 들이대고 나서 저격수가 되는 게 아니라 머신건처럼 여러 사람한테 오히려 투자 계획서를 뿌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훅깅이 되겠죠. 훅깅이 돼서 소수의 투자가 커밋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처음부터 저는 소수의 투자만 들이댄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들이대고 소수의 투자자가 저한테 관심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커밋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들한테 스나이퍼처럼 진짜 흥분을 시키고 저희 비전을 팔고 저희들 도움을 줄 수 있게 계속 유도를 해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사실 투자자들한테 여러 명한테 쏘면서 느꼈던 거는 자신의 포트플리오 창업자들에게 오는 소개가 가장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투자자가 소개시켜줄 수는 있는 게 아니고 콜드 이메일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자를 만나서 투자자와 네트워킹을 해서 투자자를 만난 적은 없어요. 창업자들 이미 있는 창업자들한테 네트워킹을 해서 그들이 투자자들한테 소개시켜줬을 때 확률이 훨씬 높았어요. T4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링틴과 엔젤리스트를 보면서 내 지금 있는 버티컬 모바일 컨슈머 앱 퍼부싱 엔터테인먼트 이런 곳에 관심 있는 투자자가 누굴까 꾸준히 찾아보면서 제가 아는 창업자들한테 그들의 소개를 계속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저의 신디켓의 반 정도가 클로징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미 알고 있는 한국인 창업자인 피스컬노트의 팀왕이라는 파운더와 바이오밍이라는 바이오텍을 갖고 있는 조세프인이라는 창업자한테 모바일 컨슈머 투자라고 유명한 틴더의 제품통장한테 소개를 부탁해달라 소개를 해줬어요. 소개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것도 많은 소개들이 있었죠. 한 20개 20개 50개 정도 소개를 해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오케이를 했어요. 오케이를 해서 앵커한테 아 그레일락에 있는 저시 아머니의 사람이 출판 스타트업인 미디움과 모바일 컨슈머의 뮤지컬리 같은 투자를 했는데 보드 멤버고 너가 한번 나는 모바일 컨슈머 이고 출판 앱이니까 한번 컨택트를 해달라. 그러니까 앵커가 오케이 내가 저시한테 물어볼게. 저시한테 전역할 때 얘기를 해서 저시를 설득했어요. 저시가 설득 그러니까 앵커도 한 10명을 소개시켜두는데 된 사람이 한 3명이에요. 저시한테 소개시켜도 되고 연예에이전스인 유나잇 탈런에이전스 되고 스컷 스컨템프 도 되고 근데 저시가 소개를 받으니까 이분도 레퍼런스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미 들어온 투자자인 차라리 성허스가 그레일락의 투자자예요. 그래서 차라리한테 부탁해서 저시를 설득해달라. 아 저시는 이미 마음이 있고 너한테 레퍼런스만 부탁하더라.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저시는 또 너가 지금 초기 투자자인데 초기 투자를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 크리스 학그랑 맨 미즈 이런 루어커스 캐피탈의 친구들인데 우버랑 인스타그램은 첫 투자자였다. 너가 한번 우리가 한번 설득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파운더한테 인트로를 받았어요. 근데 이 파운더들한테 집중한 게 아니라 10명의 파운더들한테 불타깃거든요. 근데 한 명이 터진 거예요. 한 명이 터지고 나서 엉커라는 친구가 처음 저한테 설득을 당하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제가 계속 그 친구를 익사일시켜서 그 친구는 도울 수 있는 만큼 수많은 인트로를 해주고 거기에서 걸린 분들이 저기 뭐 유나리 타런 에이저 조시 엄만 스카스 네퍼드였고 그레이 락 셀파 유나리 타런 에이저이었고 조시는 또 소개를 시켜주고 이렇게 처음에는 머싱건처럼 많은 사람한테 뿌렸고요. 그 다음에 딱 한 명이 된다음부터는 그 사람만 계속 익사시켜서 그 사람이 소개를 계속 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온 하나의 트레드가 거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주관적인 경우로는 이런 식으로 펀딩 크로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레디쉬는 이제 막 사실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저희의 비전은 모바일 연주소설계의 넷플릭스가 되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연주소설을 파는 게 아니라 데이터 드리븐하게 IP를 테스팅을 해서 독자들한테 보여주고 모바일에 가장 핏한 포맷이 연주소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감명을 받은 사업은 중국의 샨다 문학이라는 사업이에요. 샨다 문학이라는 사업은 작가가 한 200만 정도 있어요. 200만이 연재를 해요. 챕터 3나 챕터 4까지 연재된 걸 보고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를 AI나 에어심러닝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 투자를 한 다음에 이 IP를 가져가서 옥션을 해요. TV 스튜디오부터 문학 출판사까지. 그래서 지금 모든 중국의 최고의 IP들은 여기서 나오고 있고 최근에 텐센트에서 이 회사를 샀고요. 디즈니나 보셔도 어떻게 보면 IP를 이용해서 너무나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활짝 콘텐츠가 어떻게 보면 되게 섹시하지 않지만 활짝 콘텐츠를 잡으면 정말 모든 콘텐츠의 기초 활짝 콘텐츠이기 때문에 영화도 될 수 있고 드라마도 될 수 있고 게임도 될 수 있고 실제로 중국에 있는 샨다 문학이라는 회사는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영화 게임 드라마의 기초가 되는 IP가 되고 있어요. 현재는 사실 그럼 실리콘밸리에 지금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돈을 실리콘밸리에서 받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unfair advantage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테크니컬 엔지니어도 아니고 이미 저도 네트워크가 있고 집이 있는 서울에서 테크와 프로덕트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이 출판사업이기 때문에 뉴욕에 모든 출판사들이 있어요. 뉴욕의 유명한 장르 출판사에서 일하신 에디터들을 모셔서 콘텐츠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리콘밸리에서의 투자자들을 받으면서 되게 그들한테 얻는 좋은 너무나 소중한 것 같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저는 unfair advantage가 서울과 뉴욕에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서울에 팀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항상 이력서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네 이렇게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